팀이 나의 분위기메이커는 이름이예요 저희 팀 자체가 모두 비글미가 농쳐서 한 명을 꼽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꼽아보자면 저도 한 명을 뽑겠습니다 너무 오랜 다음은 신뢰범이 종료들과 드리이크에 대한 tenían 누구 중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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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애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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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애인인인인인인인이입니다 ijke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첫번째 하나요? 어떻게 먹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요 난 이거 사실 인터뷰하기 전에 유튜브로 이거 만드는 거 찾아봤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신기했어요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만들 때 이거를 잘라서 붙이시네요 되게 약간 식감이 씹는 식감이 되게 신기할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소라 코끼리 기모양 과자일까? 한국에도 이런 과자 있거든요 한국에 고구마 과자라고 코라 스낵스 과자입니다 코라 나연야 스브라사나 이거 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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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멜 같은 도돌 되게 크네요 깃 깃 이건 뭐예요? 김밥같이 생겼어 아니에요 삐아 삐아 엘리자 엘리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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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카르 열어봐도 돼요? 이걸 먼저 다 같이 먹어볼까요?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 그럼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 저기요 냄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냄새 맡아 이거 아 아 냄새 맡아봐요 냄새 되게 달다 우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달달한 냄새 여기 여기 언니 먼저 먹어봐요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을 것 같은데 벨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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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 정도 너무 좋아 맛이 날 것 같거든요 먹으면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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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 안 소리되봐요? 느낌은 안 난데? 하고 있습니다 삐삐 삐삐 음 맛있을 때 맛있을 때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와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약간 딱 어 어 괜찮아요 일단 처음에 이게 딱 맛을 느꼈을 때는 진짜 한국에 있는 과자 같은데 슬슬 슬슬 초콜릿 맛이 올라와요 어 여기도 봤는데 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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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으로 만든 건가요? 그쵸? 맞죠? 맞아요 영상에서 초콜릿이다 영상에서 초콜릿이다 어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아 내녀만 하래 내가 맞아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25,000원이라고 써서 싸요 저는 궁금해요 부담인가? 맛있다고 하셨거든요 맞아요 진짜 맛있다고 하셨어요 진짜 궁금해요 마이픽 마이픽 진짜 크다 캬라멜 자 우와 맛있다 오리지널 예 우와 진짜 크다 일단 모양 먼저 궁금해 이렇게 큰 캬라멜처럼 오 오 오 살짝 양갱 같아요 오 다 달라 오 오 오 오 오 오 랜덤 랜덤 하나 하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굿? 굿? 굿 굿 굿? 초콜렛! 두 명 된대요? 진짜? 이거 맛있는데 이거 어디서 먹어야지? 뭐가 맛있는 게야? 제가? 뭐가 더 맛있어? 무슨 색이? 살짝! 맛있어? 맛있어요? 어휴! 난 맛있는데? 아! 이거! 근데 어디서 왜 먹어본 맛이라니까? 잠깐만 잠깐만! 네! 맛있다고 합니다! 양갱 아니에요? 양갱 아니에요? 아! 약간 양갱 같은 느낌? 응! 이게 한국의 팥! 팥 레드빈? 팥 쏘 맛이에요! 그 붕어빵! 겨울근식 붕어빵이 있거든요! 안근? 붕어빵 안에 들어가 있는 팥 안근맛이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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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식감이 네 그런 거 아세요? 시골에 내려가면 이렇게 단단한 젤리 아세요 다들? 이만한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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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 네 젤리! 네 네모난 젤리 모양 그 식감인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단맛이 나는 젤리 맞아요 오! 신기하다 그 그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와우! 이게 난 제가 궁금해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맛있어! 난 딱 한 것 같아 이게 되게 김밥 같다 이거 이게 난 궁금해 김밥 같다 우와! 뭐예요? 사진이랑 다른데? 만주같이 생겼어 우와! 뭐야 이거? 되게 크다! 우와! 만주같이 생겼어요 우와! 이거 튀긴 건가? 우와! 프라이! 프라이! 우와 이게 뭐야? 되게 신기하다 우와! 빡! 빡! 브랫? 브라우스 아! 브라우스 냄새가 없다 내가 나는 잠시 있는데 크게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갑니다 약간 음 음 음 아니 브라우스 수영아 들어있다 했어 음 되게 진짜 안에 그게 쉽게 생겼어? 그게 쉽게 생겼어? 약간 안 돼요 우리 나눠먹으면 안 돼요 이거 먹기로 한 사람만 먹어야 돼 지금 좀 맛있어요 약간 만주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아 만주 어때 저런?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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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고 보는 맛이에요 ㅋㅋㅋㅋ 무슨 소음 같은 게 들어야 하나요? 약간 만주에 앙금? 앙금 같은 맛이에요 뭔가 앙금이랑 다른 느낌 뭔가 약간 아몬드 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씹히는 게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와 나도 먹고 싶어요 살짝 소금 폭폭해요 약간 만주처럼 되게 발심치는 것도 있는데 뭔가 딱딱한 것도 있고 되게 신기한 것 같아 냄새랑 뭔가 다른 것 같아 안 한 번 보여줘 안 되게 이게 브라운 쥐가인가? 약간 안에 아니요 그린 비닐 아 맛있어 만주 앙금인가 보다 맛있겠다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먹을 때 많이 흘릴 수가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손에 콩 맞춰서 뭔가 되게 많이 흘린다 우와 신기해 신기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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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덟 몇 개 다 있어요? 네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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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잇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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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에 쉽게 걸릴 수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냥 한 번에 마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네 시럽? 그러면 라라 언니가 한번 지금 바로 시식을 차라리 한번 봐야 돼요 먹어요? 조심해요 뜯을 때 조심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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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민트 오 민트! 민트? I like it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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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좋아? 너무 좋아? 민트! 호스피를 스메 호스피를 스메 호스피를 스메 양치 약간 치약 중에서도 되게 샘 치약이 와우 노이즈 아 이게 민트 천천히 먹어요 민트 향이 쎄서 코를 뚫리게 해주는 그런 건가? 천천히 먹어요 천천히 챌린지 와우 라라 화이팅 와 잘 먹고 냄새 대박이다 되게 근데 시원한 냄새가 각을 먹는 느낌인가? 응 각을 먹는 느낌이야? 음 음 화해요 하하하하 어우 냄새가 냄새가 화해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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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여기 있으면 너무 세요 반기가 나을 것 같아 좋아요 언니 옆에 입고 싶다 오 민트 좋은데? 오 오 좋아요 오 괜찮다 맛있는데요? 오 알겠습니다 오늘의 대회에 오늘의 멤버가 동화에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상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계속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감사합니다.